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연생때 생각났어요 여기 소파 들은 거 안 보여요 오줌 조금 들어간 거 같아 연생때처럼 북보고 서 있을까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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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들이 이거 안 먹어요 먹었죠? 왜 내로남불이에요 솔직히 아까 샐러드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? 저 북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 완전 북겸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한입만 더 먹고 가도 돼요?